우리가 맥더프의 책을 쓰다가 웬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 분의 렉쳐노트로 옮겨왔죠 그거 챕터 3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챕터 2는 되게 긴데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겹쳤다 안겹쳤다 해서 필요할 때만 쓱쓱 빼먹이려고 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제이 홀로몰픽 커브들을 모은 마줄라의 스페이스니까 얘까지만 잘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챕터 3은 프레드 얼룸 티어리라고 해서 이거의 거의 직전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석학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해서 이거의 Manifoldness라든가 Dimension 같은 걸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크 스페이스 바나크 스페이스는 해석하시는 분들한테 더 친숙할 거예요 근데 이거 더하기 바나크 매니폴드 까지 나와요 얘는 뭐냐 쉽게 생각하면 매니폴드인데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인데 조각조각 내면 이 한 조각조각이 바나크 스페이스처럼 생긴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일반 바나크 매니폴드를 잘 정의하는 거 그래서 토폴로지를 주는 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죠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있어요 코시리만 이퀘이션은 이렇게 미분이 한 쪽의 컴플렉스 스트럭처와 다른 쪽 컴플렉스 스트럭처랑 잘 커뮤트 하는 거에 해를 모아 놓은 공간의 로컬 스트럭처가 바나크 스페이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매니폴드 위의 스무드 벡터 번들로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무드 벡터 번들에 스무드 섹션이라는 거는 잘 사용해 왔어요 그냥 스무드 맵인데 합성하면 아이덴티티 되는 것 그러면 이 섹션이 SoberLap KP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로컬 코어디네잇과 모든 트리비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그 섹션이 로컬리 로컬리라는 거는 각 컴팩트 섭셋마다죠 Sobset마다 SoberLap KP 클래스에 들어간다 인걸로 정의를 할게요 이게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코어디네잇 체인지를 해 볼 수도 있고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을 바꿔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로컬 섹션에 대해서는 그게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을 바꾸면 함수에 합성을 하는 거로 효과가 나타나죠 그럼 얘가 스무드이고 얘가 WKP이면 얘가 WKP냐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든 초이스에 대해서 WKP에 들어간다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철학은 그거잖아요 몇 개만 골라서 아틀라스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를 덮기만 하면 걔네에서 WKP이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는 거죠 물론 나중에 그런 조건이 나와요 KP가 N보다 커야 한다 이러면 합성이 좀 좋아지고 등등등등 나오는데 일단 지금은 어이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얘를 지우면 공책이 같이 지워져서 아랫게 나오는 불상사가 생겨요 아무튼 그러면 이 WKP-E에 반악 스트럭셔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 거냐면 1번 시그마의 오픈 커버를 하나 잡습니다 근데 이 오픈 커버가 아틀라스예요 아틀라스라는 건 지금 시그마가 정확하게 뭐예요? 아 시그마는 그냥 매니폴드예요 스무드 매니폴드예요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위만 설피스가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스무드 매니폴드 세팅이에요 아틀라스라는 거는 이런 스무드 차트 그래서 얘가 RN 안에 있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벌라이제션도 하나 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UJ라는 이 오픈 커버에 대해서 PartitionOfUnity를 생각을 할 거예요 PartitionOfUnity라는 건 전체에서 정의된 0,1인데 0,1까지 가는 함수인데 얘가 0이 안 되는 점들의 집합에 그 클로저가 이 J에 들어가고 다 더하면 1이다 이런 조건 그러면 섹션을 하나 주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오메가 J에서의 함수로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RN에서의 WKP가 뭔지 알거든요 그거 여기서 얘를 합성해주면 이쪽으로 함수를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S을 UJ 안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얘를 곱한다는 건 그 다음에 얘에서 다시 RN으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줘야 WKP를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클래시컬한 세팅에서 그래서 Trivialization을 통해서 이 벡터 쪽 차트로 보낸 거죠 그것의 norm을 모두 합쳐서 이 녀석의 Soblep norm으로 정의를 하자 그러면 이게 WKP-LockE에 반학 스트럭셔를 주게 됩니다 준다는 거는 괜찮죠 왜냐면 우리가 각 로컬 차트에서는 WKP가 반학 스트럭셔를 갖는다 그러니까 토플로제가 컴플릿하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함수를 수렴할 만한 걸 하나 딱 줬을 때 코시를 줬을 때 각각에 대해서 수렴하는 걸 계속 골라내면 수렴하는 함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SIGMA 컴팩트인가요? 컴팩트는 아닌데 매니폴드이기 때문에 그 뭐라 하죠 로컬리 파이나이트한 커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파이나이트 오픈 커버라고 했네요 아 네 컴팩트예요 연점 있다가 제가 노트를 하나 할게요 이것도 여기서 SIGMA가 컴팩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해볼게요 시그마가 컴팩트면 괜찮죠 컴팩트가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컴팩트면 되는데 컴팩트가 아닐 때도 돼야지 그거 뭐죠 그 Partition of Unit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튼 지금 걱정이 그거 같아요 이게 조각이 무한 개면 다 더했을 때 무한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원래 RN의 소볼리프 스페이스도 소볼리프 공간에 들어가려면 조각이 무한대지만 더해가지고 유한해야 되잖아요 그걸 만족하는 함수들만 소볼리프 함수라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니까 somehow 문제는 이 조건으로부터 그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걸 먼저 정해놓고 놈을 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순서가 달라 보여서 그래도 괜찮은 거는 우리가 컴팩트인 스페이스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다룰 공간은 요렇게 생긴 바운더리가 있는 위만 설피스들 정도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했어요 오픈 커버 골랐고 차트 골랐고 출별레이제이션 골랐고 Partition of Unity 골랐어요 그래서 이 반학 스트럭처는 캐노니컬 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 다음 장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다른 걸 골라도 그것이 이케밸런트한 놈을 준다는 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토폴로지를 유도한다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계산을 해봤는데 대단한 계산은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이것에 이 UI들의 서브 커버를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Partition of Unity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더 작은 조각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섹션의 놈을 뒤에 대해서 재보면 아까 했던 정의가 나오는데 로우 IS를 Partition of Unity 더 작은 녀석을 통해서 잘라내서 삼각부등식을 쓰면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거꾸로는 이것들 U 한 개를 P놈으로 합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상수로 바운드가 돼서 얘가 시그마가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쳐주면 얘랑 상수배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더 쪼개면 에퀴벌런트한 놈을 준다는 건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둘의 오픈셋을 가지고 각 인털섹션으로 만든 더 작은 데이터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오픈셋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Trevelization 아니면 Partition of Unity 같은 걸 바꿨을 때 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금방 증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진짜로 써보면 나와요 컴팩트 도메이니까 그래서 증명이 되고 C를 잡을 때도 컴팩트 도건이 필요한 건가요? 네 여기서 이게 오픈 커버가 finite이라서 결국 그거잖아요 XP승 더하기 뭐 글쎄 N에 P승 이랑 X1 더하기 P승이랑 이쪽 이쪽 할 때 어딘가에 상수가 붙는 그런 거 저는 근데 시그마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통 부호 컨디션이 있으면 괜찮지만 보통은 저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당장 지금 적으신 것만 해도 X들이 사인이 막 섞여 있으면 거기서 상수배로 하고 시그마가 들어갔는데 절대값이 있다는 것도 물론 Cn에 있는 양이긴 한데 근데 계산한 거 보면 그냥 절대값이 있는 거 같아요 결국 마지막에 계산을 보면 아 여기 여기 이렇게요? 거기 예 그 아니요 아니요 아 맞나? 각각에서 예 마지막에 그거 어차피 그것들을 KP 할 거니까 네 맞습니다 별거 아니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엑설사이즈였어서 증명이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엑설사이즈도 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넥초노트 진짜 여기저기 다 결국 중요한 말은 엑설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의 토폴로지는 캐노니컬하다 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더 캐노니컬하다는 걸 받아들여 보기 위해서 실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 편한 랭귀지인데 스무드 벡터 번들이 있으면 예로 이 벡터 번들을 각 오픈셋으로 제한을 해서 그 오픈셋에서 정의된 WKP 아까 정의한 그것 들을 가지고 모으면 이게 SHIFT가 됩니다 SHIFT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1번 이 M의 오픈셋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의한 이 두 세트 사이에 Restriction Map이 있어요 추상적으로 Restriction Map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는 실제로 함수를 제한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게 있습니다 U가 있고 U의 OpenCover가 있어요 그리고 UI에서 섹션을 하나씩 고릅니다 이 SI들이 만약에 두 개가 겹치는 데서 서로 같다면 WKP의 원소로서 같은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잘 이어붙여서 U위에 원소 S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로컬리 KP다 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한 건데 왜냐면 일단 함수로서 붙일 수는 있어요 Measure Zero에서만 차이가 날 테니까 그러면 U에서 Compact Set을 고르면 여기서는 그냥 OpenCover였지만 사실은 U 한 개만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어붙인 녀석의 놈이 U 한 개의 놈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 K위에서는 그래서 이 S가 로컬리 KP에 들어간다 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 정말로 이 집합에 들어간다 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Shift 조건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전체 집합에 대한 섹션들을 모아 놓은 것은 이 두 집합에 이퀄라이저라고 부르는 무언가가 돼요 적당한 부분집합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맵을 구성할 때 나오는 restriction 맵이 컨티뉴스 하다는 것이고 restriction이기 때문에 도메인의 restriction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U가 만약에 Rn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라틀라스 안에 있는 차트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러면 이 녀석은 캐노니컬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Rn의 OpenSubset에 대한 로컬리 KP의 서버랩 스페이스는 캐노니컬한 토폴로지를 줬잖아요 이 둘은 이미 토폴로지가 주어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들입니다 product 토폴로지로 그럼 이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토폴로지컬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녀석에 대해서는 캐노니컬이 이 둘에 대해서 토폴로지를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물려받은 토폴로지가 방금 정의한 서벌레프 norm을 가지고 정의한 토폴로지와 같다 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이걸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떤 오픈셋을 택했지만 사실은 캐노니컬한 걸 준다 라는 것은 우리가 매니폴드가 하나 있을 때 이거에 탄젠트 번들이 있어요 이 탄젠트 번들의 토폴로지를 어떻게 주는지 잘 생각해보면 차트들 잡고 차트에서 Rn 곱한 프로덕트 토폴로지 주고 그걸 이어붙였었죠 그럼 이게 왜 캐노니컬한 토폴로지를 줘? 라고 물으면 이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 게 여기서 이 이퀄라이저를 구성할 만큼 충분히 서브 스페이스를 골랐을 뿐이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퀄라이저가 토폴로지를 어떻게 준다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 이 이퀄라이저는 뭐냐면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사이에 맵이 있을 때 x 곱하기 x의 부분직합인데 같은 데로 가는 녀석들을 가지고 만든 순서성을 멋있게 익혔는 말이 이퀄라이저에요 그러면 x 곱하기 x에 토폴로지가 있으니까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줘요 그럼 이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카테고리 세상에서 이퀄라이저가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Rn의 그 파인아이트 커버 만큼의 개수만큼의 프로덕트에서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준 건가요? 아 이거는 모든 이런 어딨죠 모든 차트들을 고려를 한 거예요 얘도 모든 차트의 교집합을 고려를 한 거고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토폴로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 m을 덮을만큼만 시그마를 덮을만큼만 골라도 똑같은 셋을 준다 라는 걸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 정의를 할 때 유한계만 골라도 됐다 라는 수학적으로는 괜히 붙인 말이긴 한데 이게 이게 좀 더 가슴에 와닿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가슴에 와닿는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저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두 가지 랭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석학 사이드분들한테는 벡터번들은 탄체트번들 내지 코탄체트번들의 일반화로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 대수계 하시는 분들 사이드에서는 이제 소위 슈프라는 오브젝트로 보게 되는데 지금 그냥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그 지금 이제 스무스 벡터번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스무스 벡터번들 자체를 하나의 어떤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로 보고자 하되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시그마 위에서의 이미의 오픈셋마다 그 오픈셋 정의가 돼 있는 섹션들을 모은 것들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이제 토폴로지를 생각하겠다 라는 걸로 그냥 관점을 준 것 뿐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이제 인터섹션 되는 데에선 잘 겹쳐지고 그러면 잘 이제 붙을 테니까 이걸 이제 뭐 글로벌 섹션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걸 토폴로지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쉬프지만 그냥 쉬프 자체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처럼 보겠다 라는 거를 그냥 말하는 거죠 네 저는 관희님이 한 말을 멋있게 바꾸면 이 페이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거랑 근데 그 붙일 수 없고 그냥 리스트릭션만 있는 것을 쉬프 전 단계인 프리쉬프라고 불러요 쉬프 빼고 쉬프로 말 빼고 설명해 주세요 그냥 다양태 수준에서 슈파이피케이션 풀어 설명하지 마시고 스무드라는 조건은 한정 굉장히 근처에서만 근데 제가 웨끌리냐면 보통 글로벌 섹션을 찾기가 어렵다 라고 알고 있어서 이게 로컬한 스무 섹션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된다는 얘기세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그 헤어리 스피어 띄어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섹션이 없는 상황은 이제 존재할 수 있다 뭔가 저희가 알고 있어서 되는 상황을 생각하겠다 아예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로컬 섹션은 찾기 쉬운 것도 맞고 글로벌 섹션을 찾기 어려운 것도 맞는데 그러면 로컬 섹션 찾아 놓고 무슨 소리냐 글루잉 하면 된다면서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찾는 게 어려워요 그 조건은 UIUJ가 아비트러리 오픈 커버링에서 뽑은 거죠 아비트러리 오픈 커버일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정해진 오픈 커버여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하잖아요 정해진 아틀라스에서만 뽑아도 우리 미적분학 수준에서 이걸 하는데 이 미문방정식 풀고 싶다 해서 이 정도의 오픈셋에서 여기를 떼고 아크 탄젠트 하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그 둘의 인털섹션에서 합쳐지지가 않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로컬 섹션을 찾기 쉽다라는 센스는 오픈셋 하나 주면 찾을 수 있다 이어 붙였을 때 어 달라졌어 할 수 있다는 글로벌 섹션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아 저 컨디션에 이미 글로벌 컨디션이라는 거죠? 저 컨디션 자체가 이미 글로벌 컨디션 글로벌 컨디션 아 되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왔다 저 예제 모든 것은 네 저는 모든 것은 미적분학과 선형대수라고 들어왔는데 건희님은 미적분학 해석학으로 다 탤러전계죠 탤러전계에 올라갔다고 그렇죠 그렇죠 입실론 델탄 써야죠 저희가 미적분학에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저 이퀄라이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퀄라이저라는 개념이 뭔지 이퀄라이저는 함소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때 x의 원소 두 개로 만든 순사 쌍 중 fx는 gy를 만족하는 걸 모두 모은 거예요 f랑 g를 같게 만드는 이런 거죠 여기서 g가 0인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뭔지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커너를 뜻하게 돼요 그러게요 그냥 f, g라는 함수에 inverse 아 아니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에 이 x 곱하기 x에서 y 곱하기 y로 함수를 주고 대각선에 대해서 inverse 이미지를 생각하면 맞아요 맞아요 대각선에 대한 inverse 이미지 카테고리는 뭔가 이미 알던 거 멋있게 부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퀄라이저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람들 대각선에 이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스무드 벡터 번들에 대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제 얘가 위만 서피스예요 컴팩트 위만 서피스 위드 바운드인가요? 이 부분은 자신은 없지만 일단 넣어봅시다 자신이 없는 건 이런 조건들 때문이거든요 kp가 2보다 클 때 2, 2라는 게 사실은 디멘전이에요 토폴로지컬 벡터 번들이 이런 소볼레프 벡터 번들이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오픈 커버들 아무거나 가져오고 로컬 트래비얼라이제이션 아무거나 가져왔을 때 이 트래비얼라이제이션이 트랜지션 맵이 이쪽에 들어간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트래비얼라이제이션들 합성한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좀 바꾸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 조건이 들어갔다 라고 해석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 조건 더 일반적으로 이 조건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k는 밈은 가능한 횟수고 p는 이거에서 핏은 하는 건데 대체 이 둘을 왜 곱하며 이게 왜 차원보다 커야만 하느냐 혹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죠 k 빼기 p 분의 n이 0보다 크다 같은 조건 이런 조건이 나올 때마다 저는 기가 막혔는데 스틱 엑스체인지에서 이런 설명을 봤어요 우리가 키워서 볼게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함수를 적분을 합니다 p승을 하고 m을 하고 p 분의 1승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을 rn이라고 할게요 rn을 곱하기 rb하는 맵을 생각을 해요 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지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얘 미분도 한번 해주고 k번 미분을 해주죠 k번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네요 이때 공간 자체를 rb를 하면 이 미분 값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면 원래 미분은 h 분의 fh 이었는데 얘 스케일이 바뀐 거라서 그게 대충 r 여기서는 minus k승배 정도가 나올 거고 그리고 공간을 바꾸는 것 때문에 d뷰가 얼마나 바뀌었을 것이냐 얘가 rn승배만큼 바뀌었을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r에 p 분의 n승이 나와서 결국 이 공간 바꾸기 때문에 생기는 적분에 대한 적분 값이 바뀌는 정도는 rk승 때문에 이만큼은 무시할만해요 얘가 도미네이트하는 항이겠죠 r에 p 분의 n 빼기 k p 혹은 r에 k 빼기 p 분의 n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아무튼 이 항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oblap 저거죠 인베딩을 할 때 w k p r n 하고 w l q r n이 있을 때 k 빼기 p 분의 n 하고 l 빼기 q 분의 n이 같다 라는 조건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k가 더 크면 k번 미분 가능했던 거에서 그냥 k번까지 미분 안하고 l번만 할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더 작은 데로 넣어버릴 수 있는데 그때 q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wikipedia에도 이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구요 p 분의 1 k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린다는게 p 분의 1, k에서 기울기 n짜리 그리겠다 인거 같거든요 그러면 p 랑 k가 n에 관련이 돼서 한 개씩 교환이 된다는게 좀 와 닿았어요 그 중에서 어떤 녀석은 쭉 바꾸다 보면 p가 무한대가 되도록 찍힐 거고 k가 살아있고 또 어떤 거는 쭉 가다보면 k가 0이 되도록 p가 살아있고 그럴 텐데 그 중에서 p k가 n보다 클 때 이쪽에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p가 무한대고 k가 살아있으니까 어떤 인쌈센스 미분 가능한 조건을 주는 그런 인베딩이구나 라는 거를 어렴풋이 나마 좀 알게 된 것 같다 라는 일기 같은 거였고요 이거는 수학적인 설명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말씀을 제가 못 들었는데 일단은 저기 이거는 정말 설명 잘해주시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소글리프 인베딩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 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케일링에 대해서 무관한 어떤 컨스턴트 c에 의해서 노름 두 개가 컴퓨어러블 물론 한쪽이 더 작아야 되는데 유니폼 컨스턴트 c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r이 뭐 굉장히 큰 수도 r이 굉장히 작은 수도 무관하게 유니폼 컨스턴트가 있으려면 r을 곱하는 스케일링한 두 함수에 대해서도 그런 유니폼 컨스턴트 c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런 부등식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 인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지금 두 번째 사실 설명을 제가 잠깐 딴색하느라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ykp가 이보다 커야 되는데 그 wendl 책 아마 해당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설명이 없 그냥 보통 이거는 그냥 컨티뉴이티를 보존하는 컨디션으로 보이는데 그것만 그거가 포커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kpm보다 큰게 그 컨티뉴워스 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컨티뉴워스 함수를 보장하는 조건인데 그렇죠 근데 어 그래서 약간 이게 토폴로지컬 벡터번들이니까 그거는 깔고 가는 건지 음 그게 잘 정의되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 뭐죠 이 맥다플을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오거든요 kp가 2보다 커야 하는 이유 하면서 그게 하나가 합성이었고 스무드 펑션과 합성했을 때 kp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조건 또 하나가 뭐 뭐죠 둘을 곱하는 거였나 그것도 이게 조건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곱하기는 안 나와 보이는데 네 아마 그 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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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말이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과 트랜지션 맵이 되게 스무스한 거죠 또 지금 토플로지컬 벡터번들이라고 하는 정의 안에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하고 트랜지션이 스무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긴 그냥 컨티뉴스만 들어있을 거예요 컨티뉴스만 들어있다고요 어 그러면 어 그러면 그 사실 wkp가 그런 합성들에 대해서 다시 wkp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아 어 제가 이 이유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아 네 아닌데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약간 헷갈려서 그래요 저도 지금 c0가 wkp에 들어있는데 컨티뉴웨트가 된다고 해서 wkp가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그거는 트루가 아니죠 컨티뉴어스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제가 보는 관점을 좀 강요하고 싶은데 일단은 p를 2로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힐베르트 스페이스 트럭처 일단 주고 p를 2로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k는 진짜로 그냥 여러 가지 센스에서 잘 생각할 수 있는 위크데리버티브 센스가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서벌레버 인베딩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그 그 지금 그래서 이 지금 그 p가 2인 wk2에 대해서는 그 k-2분의 n n은 디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n이 2니까 지금 k-1보다 작은 오더에 대해서 헬더 컨티뉴스가 개런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값이 k-1보다 작은 s에 대해서 그 지금 wkp의 원소는 그 cs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1보다 큰 값을 줬고 거기다 1을 뺐으면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그 값에 헬더 컨티뉴스가 보장이 되는 컨디션으로 보여요 그래서 continuity 컨디션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지금 제가 앞쪽에서 definition을 따라가기로는 이 wkp를 그 그 이 if-er을 식으로 써보면 네 어 뭐예요 local trivializations local trivialization 클래스 wkp 이런 거죠 오픈셋들이 쫙 있는데 trivializations들을 정했어요 그래서 uvv에서 한쪽에 곱하기 지금 이게 그냥 벡터 번들이니까 어떻게 얘기할까 rn 정도 uv 곱하기 rn이 있으면 rn에서 rn으로 보내는 트랜지션 맵이 하나 생기게 되죠 이게 wkp in wkp 라는 조건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유들이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유가 KP가 왜 이보다 커야 할까 하면서 세 가지 이유나 들어줬는데 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이유 세 개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게 하나였다가 이걸 읽고 나서 네 개가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단 KP와 N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를 이렇게 납득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트랜지션 맵이 컨티뉴어스 펑션은 돼야 되지 않아요? 토폴로지컬 벡터번들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려면 당연히 WKP가 컨티뉴어스 펑션은 되어야 하니까 KP가 E보다 크다는 거는 필요 조건인 것 같고요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이거는 토폴로지컬 벡터번들의 정의에 맞지 않으니까 아무런 컨디션이 없어도 서블렉스 스페이스고 뭐고 다 잊어버려도 트랜지션 맵은 컨티뉴어스 펑션이어야 되는데 그걸 보장하려면 KP는 E보다 큰 거는 Necessary 컨디션인 것 같고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WKP랑 컨티뉴어스 클래스 사이에 포함 관계가 그렇죠 그렇죠 KP가 E보다 클 때 조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컨티뉴어스 함수가 KP가 E보다 큰 WKP에 컨티뉴어스리 인베디드 되어 있어요 포함돼요 컨티뉴어스 함수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요 반대 그러니까 WKP면 C0가 돼요 컨티뉴어서 펑션이 돼요 KP가 E보다 클 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컨티뉴어스를 담보해야 하니까 그거 말고는 맥도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만 맞는 설명일 것 같아요 트랜시언맵의 컨디션이 지금 C0 이상이다 라는 말만 의미인 말인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넌센스다 나머지는 제가 더 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모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비하인드에 더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컨디션이 그거잖아요 체크, 코사이클, 컨디션만 주어지면 벡터범드 나오는 건데 근데 지금 단지 그 벡터범드에 토플로시컬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 뿐이잖아요 C0 컨디션이 트랜지션 맵에 주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블레브고 모식이고 다 필요 없고 트랜지션 맵에 어떤 컨티뉴스에 대한 얘기밖에 못 할 거잖아요 아까 경미님이 물어보는 거 듣고서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거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서블레브 인베딩에 대해서 그냥 딱 하나만 갖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KP가 디멘전보다 크다? 그러면 컨티뉴스 그리고 점점 커질수록 미분 횟수가 늘어난다 그렇게만 딱 그것만 가지고 가도 어느 수준까지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공리로서 그것만 가지고 가도 어느 수준까지는 물론 이제 프레드 홀럼 세우리는 더 막 모르겠어요 더 진짜 막 바나운스페이스니까 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KP가 N 플러스 1보다 크면은 한 번 미분 C1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일단 프로 값을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보셔요 그게 약간 그 공식 한 번 써주세요 여기가 아마 K 빼기 P분의 N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에 해당하는 만큼 이거에 플로어 함수를 준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위크 데리버티브를 할 수 있는 거가 맞죠 네 이거 이 숫자보다 작은 자연수만큼 미분할 수 있어요 지금 플로어 함수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뭔가 흥미진진 않네요 아 그 이 함수요 바닥 함수라고 하나요? 가우스 함수라 하죠 그 공식을 써드려야 되는데 아무 책이나 보면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찾아보요 아 아니에요 하셔요 실수 들어 있고 그런 거 보면 또 이건 뭘까 이분의 실수만 하는 이건 뭘까 덮고 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시지 말고 이분 실수만 하는 의미는 첫 번째 유클리드 공간이면 프리의 트랜스폰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폴레이션 인터폴레이션 되게 펑셔널 어넬리틱한 건데 그거 되게 여러분이 보면 오히려 저는 인터폴레이션 되게 어려워 하거든요 약간 펑터 나오고 약간 카테고리 시어리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프리의 트랜스폰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두 번째는 그냥 자연수가 된다 그럼 그 사이에 모든 실수를 다 채울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수준에서는 이 관점이 건희 선생님께서 곧 소개해줄 관점인 거죠? 제가 대충 퉁치려고 한 건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백합원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말한 그런 대단한 조건들이 나오고요 M 위에 스무드 커넥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별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제가 조성혜라는 아노죠 같이 다니는 성혜형이라고 있는데 성혜형이 이런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원래 우리가 매니폴드 위에서 플로우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는 벡터필드가 필요하다 벡터필드를 따라서 인테그럴 커브가 하나 생기게 되죠 커넥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벡터를 딱 하나 주면 걔로부터 나오는 지오대식 같은 커브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얘가 커넥션 얘가 그냥 플로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 위에 스무드 커넥션을 하나 골랐다 라는 것은 벡터를 주면 그게 곡선을 하나 결정을 해줄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무드 맵 F를 하나 고릅니다 이제 이 함수 공간에서 F의 네이버후드를 만들 건데 F로 TM을 끌고 왔어요 이 그림으로 보면 되는데 시그마에서 TM을 고른 얘 위에서의 섹션을 고른다 라는 것은 시그마를 M 안에 넣어요 각 점마다 M의 탄젠트 벡터를 하나씩 고를 수 있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이 탄젠트 벡터 중에서 조금 작게 고를 거예요 zero 섹션에서 조금 벗어나는 애들이니까 어떻게 작게 고를 거냐면 이 점에서 그 곡선을 exponential map에 대한 이미지로 불러요 그 곡선을 따라서 흘러갔을 때 각 점마다 그 흘러간 게 인젝티블리 흘러가게 되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스피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흘리면 두 벡터에서 출발을 했는데 같은 점으로 가죠 너무 많이 가지 않게끔 조금만 가게 이 조건을 주고 나면 이 시그마에서 M으로의 WKB smooth map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거예요 어떤 continuous function인데 그런 U인데 U는 F라는 smooth function 아까 말한 이런 F에서 eta 라는 지금 고른 좋은 조금씩만 움직이는 벡터들 로 흘려져서 생긴 이 파란색 이미지를 주는 함수예요 스무드할 필요는 없어요 이 스무드하게 넣은 다음에 조금 흘려요 약간 찌그러지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자 그래서 대충 시그마에서 M으로의 WKB 함수가 되는 걸 생각을 하자 가 나옵니다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시그마를 M에다가 넣고 한 번 더 흘린다는 건가요? 네 시그마에서 M으로의 지금 U라는 것의 이미지는 F는 smooth하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WKP 정도 되는 벡터 필드로 흘려줘요 그럼 smoothness는 깨질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의 아까 최명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continuity는 보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새로 생긴 U라는 맵을 WKP 맵이라고 부름직한 거죠 WKP smooth map이라고 하는 게 K smooth map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안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래 시그마에 보존되는 성질 같은 거 이제 알아보는 건가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걸 하는 이유는 진짜 보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J-Holomalphic 비퀘이션을 만족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얘는 함수 해석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녀석인 것 같아요 얘가 그 norm으로 complete 되는 대상이잖아요 항상 뭔가가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도 반학 스페이스 스트럭셔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컴플리션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래요 우리는 C-Infinity Sigma M에서 J-Holomalphic Equation 만족하는 함수들만 고르고 싶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함수 해석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데 그럼 반학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얘를 키우자 WKP Sigma M을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J-Holomalphic Equation을 만족하는 걸 찾아보자 놀랍게도 Elliptic Regularity라는 마법에 의해 그 함수는 다시 스무드해진다 그래서 그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은 함수들은 그 솔루션 스페이스는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일종의 총매 작용을 하고 쏙 사라져버린 이 맵에 대해서 유지되는 성질 그런 거를 궁금해하진 않는 정모님 방금 그 정의가 그냥 처음부터 WKP 펑션으로 정의하자 이건 안 되는 건가 보죠 For some C 아, For some F인데 걔는 스무스 펑션인데 저희가 만일에 WKP 펑션을 가지고 올 때 보통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WKP 펑션을 이제 C 인피니트 펑션의 어프로시메이션으로 WKP 노름에서의 클로즈되어 있는 그런 서브 스페이스로 생각을 하는데 C 인피니트 펑션들을 WKP 노름의 클로즈로 생각하자 그런 게 WKP 인데 여기서는 사실 그게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예타는 그냥 아비트러리 스몰 벡터 범들인 거죠 제로 섹션 네이버 후드에 있는 네 WKP 벡터 필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전제가 지금 익스포넨셜 맵이 멜디파인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OD가 풀려야 되는데 이 코에피션트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겠어서 제가 WKP가 좀 불편한데 에타에 걸려있는 코에피션트 컨텐츠는 WKP니까 그래서 지금 최영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스무스 펑션의 어프로시메이션 센스에서의 그 U로 컨버지하는 시퀀스의 리밋으로 보는 관점이 맞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지금 주어져 있는 근데 여기는 리밋이란 말은 없고 그냥 바로 익스포넨셜 및 풀린다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그 센스에서 정의가 되는 거 아닌가 좀 의심이 좀 이 익스포넨셜은 어떤 거냐면 한 점에서에요 한 점에서는 지금 스무드 벡터 번들이니까 그런 WKP 조건을 신경 쓸 거 없이 정의된 개념이고 그래서 이건 각 점마다 흘려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U, P는 익스포넨셜 of F, P에서 에타 P를 통해 흘려준 것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에타에 대한 어프로시메이션으로써 결국 같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건 납득이 갔어요 네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차트 잡고 차트 잡아서 WKP맵 주면 안 되나? 그런 걸 WKP맵을 정의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두 매니폴드 사이에 WKP맵을 정의했나요? 앞에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거 같아요 그럼 그냥 보통 정의하고 싶으면 보통 하는 방법은 로컬 코디네이트 잡자 그래서 걔네 바닥 센스에서 WKP 그게 캐노니컬 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캐노니컬 하지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앞쪽에서 배웠던 걸로는 잘 정의할 수가 없나 보네요 두 매니폴드 사이에 WKP맵을 그게 이제 여기 이런 어디 있죠? 그게 저희 얘네들이 만드는 번들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WKP 아니 반하크 매니폴드가 필요하고 반하크 번들이 필요한데 반하크 번들은 아까 말한 그 토포로지를 통해서 만들어주려고 하고요 지금 이거는 그 베이스 매니폴드가 되는 반하크 매니폴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 저의 질문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는 정말로 반하크 매니폴드 스트럭셜 가진다 라는 것을 참고 문헌으로 넘겼어요 땡땡땡으로 그냥 이겁니다 WKP에서 Exponential 웹으로 흘려줬는데 그러면 이 WKPUF라는 진짜 반하크 리니얼 스페이스에요 오픈 서브셋과 얘의 오픈 서브셋이 대응이 됐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반하크 매니폴드라고 부르죠 반하크 매니폴드 스트럭셜 가진다 이런 점 하나 고를 때마다 이벨루에이션 맵이 스무드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번들 얘기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반하크 매니폴드 위에 어떤 두 매니폴드에서 맵이 있을 때 이 E가 반하크 스페이스 번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들 정의할 때 했던 것 똑같이 하는데 이제 이 부분 트랜지션 맵이 CK이길 바란다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반하크 번들이 바로 이 번들이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그럼 아까 앞쪽에서 정의한 건 어디다 쓰냐 라고 했는데 이게 매니폴드의 번들이죠 그 번들의 K-P 섹션들을 모아놓은 것을 제가 이 매니폴드 위에 반하크 번들을 정의할 때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토폴로지가 있어서 이게 스무드 섹션이 된다라는 걸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 이 오퍼레이터의 비지로 로커스입니다 비지로 로커스에서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이걸 미분을 해서 오퍼레이터를 얻어내게 되는데 미분을 하면 벡터 번들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로 갈 거예요 근데 벡터 번들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베이스 매니폴드에서의 방향과 파이벌 방향 이걸 없애고 파이벌 방향만 봐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이 zero 섹션과 트랜스버설이 만난다 라는 것은 결국 이 DU라는 오퍼레이터 파이벌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서륙티브하다 라는 말이 돼요 서륙티브니스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앞으로 몇 주간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서륙티브 할 때 아니에요 저 사실 바나 매니폴드 정의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바나 매니폴드는 제가 정의를 쓰지 않았어요 바나 매니폴드는 이런 센스로 그냥 차트마다 한 고정된 바나 크 스페이스가 있어서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오픈 네이버 후드가 바나 크 스페이스의 오픈 서브셋과 닮아 있고 바나 크 스페이스 사이에 어떤 그 무한 차원 센스로의 미분이 있죠 그 미분이 가능한 트랜지션 맵을 갖는다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적당히 무언가가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나 크 스페이스 사이에서의 얘기인 것 같았어요 미분을 하고 나서의 세상인 것 같아서 트랜지션 맵이 오브 클래스 CK다 아 그쵸 어떻게 재야 되죠 이거를 잰다면 CK 노릉은 어떻게 재야 되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각 점마다 바운디드 엔드로피즘은 나올 건데 그 그 컨스턴트 그때 나오는 그 바운디드 엔드로피즘이니까 그 노름 사이에 이제 컨스턴트 배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컨스턴트가 그 X에 대해서 K번 미분하다는 뜻일까요? 음 이것도 그 이것도 아까처럼 그 인피닛 디멘저널 차원 센스로의 미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K번 현미분 가능하고 그 정도로 여기서 CK는 그냥 포인?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오디너리 미분일 거거든요 CK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LX가 무한 차원인 거잖아요 무한 차원 반학 스페이스니까 K번 그렇지만 저희가 미분은 이제 정의 구역에서 하니까 K번 지금 두 가지 관점이 K번 멀리 어 예 아니요 K번 프레셋 디퍼런셜 센스라고 이제 정문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아 프레셋 디퍼런셜 CK일 것이다 어 근데 그 어 트랜지션 맵이 지금 어 트랜지션 맵이 LX잖아요 그 네 그죠 트랜지션 맵이 LX죠 트랜지션 맵 하나가 LX에 들어가는 원소인데 그 트랜지션 맵은 유엔 유인터섹션 부위에 한 포인트마다 트랜지션 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그 트랜지션 맵이 바나 엔동오피즘이라는 건 바운디드 엔동오피즘이라는 것은 어 바나 스페셜 사이에 어떤 엔동오피즘이니까 이게 네 여기서 리니어 맵 아이소오피즘인 거죠 엔동오피즘의 정의가 맞나요 네 네 아이소오피즘 그냥 오토몰 비전이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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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어 리니어 그거 결국은 그 바운디드니스밖에 없으니까 컨스턴트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컨스턴트들에 대한 컨스턴트가 디펜던시가 이제 유인터섹션 부위에 코디네이트 와이즈 한데 그 디펜던시가 CK인 건가 이게 결국 같은 그게 그럴 것 같기는 리니어 그 디펜던시가 CK인 거냐 그런 뜻이에요 계속 변할 건데 엔동오피즘이 계속 변할 건데 점마다 점이 주어질 때마다 엔동오피즘이 나와서 근데 이제 점들이 바뀔 때 이제 그 엔동오피즘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정도가 CK인 거라는 거는 결국 그 컨스턴트의 디펜던시가 CK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상상도 못한 설명이었어요 이 말 그대로 이 말이 지금 의미하는 게 화살표 방향에 뭐가 뭘로 매칭되는가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유인터섹션 부위의 점에서 어떤 엔동오피즘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컨스턴트 턴 이라는 게 제정ati angele께서는 그 트랜지션 맵이라는 게 X에서 X로 가는 엔동오피즘이 나오는데 아 то 그 트윈션 맵이라는 게 프랜지션 맵이 단아스페셜의 펑션의 노름이 C배다. 아시겠어? 너무 이큐발런트한 그 컨스턴트.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코지네이트 와이스잖아요. 왜냐하면 유인터섹션 부위에 점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디펜던시가 CK. CK 정도 스무스니스를 가지면서 변하는 거다. 그렇다 치고 그 밑에도 다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랩 그 밑에요. 아까 하신 설명에서 이게 유한 차원일 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유한 차원인 경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한 차원인 경우는 아 물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그 두 가지가 같은 센스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써보면. 행렬로 가는 맵이 CK인 것과 행렬의 노릇으로 가는 것이 CK인 것이 같은 얘기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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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걸 같은 거로 지금 속에서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X에서 X로 가는 맵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게 CK라는 것을 저는 그 컨스턴트가 이제 코디네이트 와이즈한 컨스턴트가 CK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그 컨스턴트를 매트릭스 퀴즈을 넣을까 코이씨한테 적당히 제곱해서 더해서 갖다 썸 한 거니까 그건 그럼요. 갖다야 되겠네요. 네. 같을 것 같네요. 오늘도 한 수 배워갑니다. 한 수만 배워갑니다. 한 수만 배운 게 아니죠. 보통 노름은 그 절대값의 맥시멈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 얘기인지 하지만 어쨌든 맵 LX 원소들 자체는 그냥 쉬운 거니까 그냥 미니어맵 저는 그 이하를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우리가 이런 바나클 매니폴드를 얻었어요. 얘 위에 바나클 스페이스 번드를 하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 K-1P라고 적을 거고요. 그거는 U 위에서의 파이버가 무엇이 되겠느냐 하면 이 U는 맵이었어요. 박사님 죄송. 그 BKP가 앞에 페이지에서 정의했던 그거죠? 그 시그마를 M으로 넣어주는데 그냥 넣어주는 건 아니고 그 벡터필드로 살짝 흘려준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게? 박사님 해서 건희룡을 부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이 제가 너무 젊은 분들 만나고 있어서 더 높은 거죠. 말하자면 박사보다. 아이고, 그럴 수 가요. 그래서? 네.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점을 하나 고른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맵을 하나 고른다는 거여서 두 가지 번들이 있어요. 시그마 위에. 그냥 시그마의 탄젠트 번들이 있고 이 M 위에 탄젠트 번들을 뉴을 통해서 끌고 온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안티 컴플렉스 리니어 맵들의 번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냥 스무드 벡터 번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그런 스무드 벡터 번들이 하나 있을 때마다 이런 K-1P가 무엇이냐. 스무드는 아니죠. 얘가 스무드가 아니라서. 네. 인 섬 센스. 그런 서블레프 토폴로지컬 벡터 번들에 대해서 이 섹션들의 공간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파이버로 두겠다. U가 움직일 때마다 이게 약간씩 또 움직이는. 아, 저 제가 이해 못한 걸 뭔지 알았어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매니폴드여야 되잖아요. 안티 뭐, 뭐죠? 홈 C라고 쓴. 여기요? 그 전체요.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 대상 전체. 전체는 벡터 번들이기만 하면 되죠. 아, 이게 벡터 번들 사이에 번들 맵들의 벡터 공간이에요. 아, 그러면 그게 벡터 번들의. 아, 그 벡. 음, 그렇죠. 벡터 번들이. 그 자체가 또 다른 E가 되는 거에 대한. 아,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컴플렉션 매트릭한데 지금 난리 났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페이지까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난리가 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K와 P가 나오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하시지요. 그래서 K-1인 이유는 여기서 한번 미분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 J-HoloMorphic Equation을 주는 좌석이 스무드해지는 토폴로지를 줘서 우리의 세팅을 완성을 했어요. 이런 DU를 정의를 했고. 첫 시간에 얘기한 거에서 이해해서 그렇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지금. 스테이트먼트 까먹었는데, 사실. 스테이트먼트가 결국 이게 스무드해지는 토폴로지컬 바나크 매니폴더와 바나크 번들이 있다라는 정리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일단 믿을게요. 기억도 잘 나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정리는 이거예요. 지금 정리한 이 DU라는 녀석이 첫 번째 프레드 월롱 오퍼레이터고 그것의 인덱스가 굉장히 토폴로지컬이 주어진다. 이 리만서피스의 오히려 캐릭터 리스틱과 이 M의 디멘전을 곱한 거 더하기 창클래스에 뭔가 작업을 한 것. 인터섹션 페어링인가요? 얘는 코어 홈롤지고 얘는 홈롤지니까. 그냥 이벨류에이션 한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니고 다음 시간까지는 토폴로지를 얘기하다가 다시 다다음 시간부터 프레드 월롱 관련된 해석학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절망스럽게도.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사실 마지막 전에 감동받아야 되는 정리 같은데 아닌가요? 아직은 감동받기에는 창클래스 얘기도 안 했고 해서 그걸 얘기하면서 이게 정말 인덱스가 이렇게 될까? 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감동을 받아보려고요. 아직은 좀 칸딘스키의 그림 같은 거고 모두가 감동받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제 원래 제가 하던 거 말고 다음 시간에 제가 퍼스 천클래스랑 리치 커베이처를 천 커넥션에서 연결지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거를 하고 경보 설명을 듣는 게 맞는 방향인가요? 천클래스를 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 뜻은 전혀 아니고요.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하는데 입실론만큼 WKP 모시기만큼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모님 저는 왜 그걸 생각했는지 지금 잘 못 따라갔어요. 왜 T시그마에서 U에 의한 Tm의 풀백으로 가는 저런 맵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U라는 맵이 J홀로몰픽인가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고 얘가 어디에 사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T시그마를 U풀백 Tm으로 보내는 리니얼 맵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시 W, K-1, P를 모은 이유는 우리가 스무드한 녀석을 보는 게 아니라 U가 이미 이 정도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바나크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기 위함과 동시에 이 조건과 잘 어울리게 이 정도 되는 섹션들을 모은 거죠. 아, 이 DU 더하기 J 그게 바로 여기 이 벡터배너들의 원소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제로가 되는 게 J홀로몰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K, P에서 두 가지 맵이 있어요. 여기로 가는 하나가 지로섹션이고요. 전부 0으로 보내는 거 하나가 이 J홀로몰픽 이쀘에이션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둘의 인터섹션 티어리를 해서 얘의 지로로커스를 보는데 그게 매니폴드가 되길 바란다라는 것은 이 맵과 이 맵이 트랜스버설하게 만난다라는 거고 결국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만나는 점에서 얘로 의해 보내진 이 녀석의 탄젠트 스페이스와 이 J홀로몰픽 이쀘에이션으로 의해 보내진 탄젠트 스페이스가 얘의 전체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성한다라는 것인데 이미 베이스 매니폴드 쪽은 지로섹션이 생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파이벌 쪽을 얘가 다 생성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말인 즉슨 이 미분한 DU가 여기로 가는 게 설젝티브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설젝티브니스까지 궁금해진 거예요. 따라서 이 인덱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인덱스를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매니폴드의 차원을 얘기해주는 거죠. 제가 못 들어간 게 있는데요. 그 J홀로몰픽 맵의 존재성과 설젝티비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존재성과는 관련은 없고요. 용기가 없고? 네. 그냥 이 J홀로커스가 매니폴드가 되냐 할 때 인벌스 펑션 티어럼을 쓰고 싶어서 아, 아,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거를 사실 모스 컴플렉스 정의할 때 먼저 공부하면 훨씬 더 쉬운 내용인데 이거를 플로어 컴플렉스에서 먼저 보면 이게 왜 이런 맵들을 생각하고 플로그 오븐 오퍼레이터를 생각하는지 참 그림이 복잡하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스 컴플렉스부터 더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긴 있어요. 뭐였더라? 오뎅, 마이클 오뎅인가? 그 사람이랑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실 플로어 스티어리는 모스 스티어리의 인피니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스 스티어리에서도 결국에는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다른 크리티컬 포인트로 가는 그래디언트 플로어가 그래디언트 플로어의 집합이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이룬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런 프레덜론 비어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의 스무드니스 또는 기면전 이런 걸 할 때 똑같이 프레덜론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 게 여기서는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사이에 그래디언트 플로어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주어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섹션 텀디언트 방향으로의 섹션 이게 얼마나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게 이거 주변으로 그래디언트 플로어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모듈라이 스페이스라는 차원이라는 게 지금 그 하트 모양에서 정모를 그려줬는데 하트 모양에서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가는 그래디언트 플로어 옆에 엄청나게 많은 또 다른 그래디언트 플로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이룰 텐데 그 말은 이 그래디언트 플로어 주변으로 이 탄젠트 팩터를 흘려줬을 때 그 방향으로도 똑같이 그래디언트 플로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증명하려면 플래디언트 플로어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 저게 사실은 플로어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어떤 뭐랄까 루프 스페이스에서 크리티컬 루프라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해밀톤이한 오빅 두 개 사이에 실린더로 주어집니다. 그래디언트 플로어가 그래서 그 유라는 그 실린더 근처에서 환진 튜백을 보게 되는 거라서 한 차원이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모스 컴플렉스에서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부작한 게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거를 스터디를 했는데 법도 경모랑 같이 했었는데 그걸 하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됐었어요. 모스 띄올 앤 플로어 띄올이었나? 책 제목은 모스랑 플로어가 둘 다 들어가고 둘 사이에 어떻게 연관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약식으로 설명해주신 거 둘 중 한 분 해주세요. 나중에 경민님이 하시면 되겠군요. 사실 부끄럽지요. 아이디어가 너무 좀 속된 말로 약반인 거 같은데요. 뭔가 그냥 뭐지? 관심이 많이 가는 약간 그게 그 플로어가 약반 부분이에요. 시어리를 루프 스페이스에 크리티컬 포인트에 적용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고생길이 열린 거라고 할 수 있죠. 부끄럽지만 언급하신 그 책이 저도 있을 건데 그나마 그게 약간 쉽게 쓰여있는 책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볼 때 이해를 그 책에 조금 모스 시어리부터 시작하는데 이브젠플도 좀 많고 계산해볼 것도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스 컴플렉스의 홈멀로지를 정의할 때 저 내용을 똑같이 쓰고요. 그러니까 스페이돌런 시어리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거의 일반화를 플로어 시어리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그 아날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그거 스터디하면서 굉장히 힘들긴 했습니다. 해석학적인 것들이 좀 많아서 그냥 너무 많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기하학적인 아이디어는 그 책이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이 주제에서 제일 친절한 책인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안타깝 그게 다 피트니 인베딩 썼던가 그래서 다 R, N으로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던가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약간 더 헷갈리는 면이 있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저는 이기아 언어인 커넥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쓸 수 없어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처리한 건데 그거를 차라리 그냥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걸 그냥 해주는 거는 거의 한 단원이 한 페이지로 요약되어 있는 렉처넌트잖아요. 그래서 읽을 수 없었고 그 이름이 뭐 살라몬의 렉처넌트가 있었는데 렉처스거든요. 슬롤 그걸 하다가 사실 오뎅책으로 넘어간다는데 딱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R, N에 넣고 생각한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나봐요. 살라몬의 렉처넌트는 R, N에 넣지 않는다 빼고는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게 생각되어 있었어요. 압축률이 어마어마했어요. 누가 그러던데요. 살라몬 렉처넌트나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이래요. 기후 위기 부정 남자. 역시 역시 나쁜 놈이었던 거야. 아, 살라몬. 네, 살라몬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온실에게는 온실에게는 진실이 아니다. 아, 온난화. 근본적으로 좀 나쁜 놈인가 이런 생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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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